근데 정말 계속 옹쌍티옹 하시면서 비비님께는 힘들었는데 성유연제를 많이 뿌렸네요 냄새가 계속 사희 앱트리스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일환입니다 오늘 카고 보이세요? 약간 춤 파티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옛날 스타일링이?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스푸 느낌으로 아 스푸 느낌으로? 편하게 왔는데 근데 다 다르냐 이렇게 어쩌그렇게 패션이 오늘 풍선하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날도 있는거죠? 그래요 그래요 저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러네 인사를 안했네 여러분 보고싶었나요? 보고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것도 너무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뮤직시퀸스입니다 그럼 뭘 좀 됐죠? 옴 샤티 옴 영화의 뮤직시퀸스인 두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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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추억의 뮤비인가봐요 댓글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엄청 신이 난다고 해가지고 오늘 즐길 준비되셨죠? 지금 파티에 참가하는 느낌으로 각자 컨셉은 파티에 드레스코드를 얘기 안해줬어요 드레스코드를 얘기 안해주는 상태라 저희가 멋대로 입고 왔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가 되면 되는거에요 재미만 있으면 되죠 그래요 그래요 일단 그럼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눌게요 영상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여기 제가 끼는 옷이 어차피 왜요? 아이 이거 또 아 또 민니Er 나와야지 민니여 아 이거 펑붙이도 했다 이거 바람페스트니 바람페스트 어이구 샷이파 오 이거 또 다른 배우가 나왔어요 지금 오 인기가 많아 오 인기가 많고 안지? 한방지 온 시원해서 온 시원해서 아는 거 나왔어 오 인기가 온 시원해서 온 시원해요 오 인기가 온 시원해요 오 인기가 온 시원해요 내 손 고맙습니다. 정해지요! 약간 저명 인사 같은 느낌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림도 신나 신나 잘 맞춰 인사 똑같이 해야 되네 유명 배우 같은 느낌인데? 내 모자에게 봐봐 이거 모자 이런 거 쓰잖아 나도 이거 이거 약간 미스코리아 같은 느낌 그러네 그러네 원래 미스 유니버지가 인도에도 많이 나오잖아 세계 리허설 남자도 신나는데? 저기 형님! 형님 한 번 하셔야죠 쑥스럽구만! 쑥스럽구만! 어! 근데 희나셨어 전 못하지만 나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리드 당해 주시네 약간 약간 우리나라 영화점도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 같이 압당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모여서 춤추는 그런 느낌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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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춤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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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 이게 너무 비싸는데 일로 시끼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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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아쉽네요 오우 오우 진짜 웃겨 드림캐쳐 아니예요?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모르는데 인도 다 유명하신 분들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와우 오우 대구맨이신가? 영화상에는 엄하게 나왔던 사람들도 여기저기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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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어디서 다 있어? 레이레몬칸에서 부붓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제다 축제 저거 찍으면서 신났겠다 이 분도 81회의 소녀 보니까 다 유명하신 분도 나온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왔던 사람들인건가요? 아니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 왜냐면 이 옥찬티움 영화가 원래 단역이었다가 유명한 경우만 되는 너무 반갑다 아는 얼굴 나오겠다 이러니까 영화를 보고싶다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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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